안녕하세요. 저는 위미모빌리티에서 클라이언트 솔루션팀 리더를 맡고 있는 전경태라고 하고요. 저희 위미모빌리티는 웹평 TMS 사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 루티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100건의 주문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명의 드라이버에게 일감 분배를 하려면 드라이버 분들의 근무 시간을 균등하게 일감에 대해서 분배를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개수에 대해서 균등하게 분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했던 자료와 드라이버의 실시간 위치도 관리자 사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디지털로 남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회사가 지출하고 있는 유료비용이 적절한지 아니면 드라이버를 알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인사이트를 확보하셔서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는 굉장히 디지털 전환이 더딘 상태에 있는데요. 저희 루티를 도입하시고 앞으로 변화의 물결에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